안녕하세요. 마린볼루입니다. 오늘은 머스트의 립스틱을 준비했어요. 오렌지, 레드, 레드오렌지, 임팩트, 보라색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코랄, 레드코랄. 그래서 여기는 보라, 임팩트, 여기는 오렌지코랄, 여기는 레드오렌지에요. 많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약간 봄 말괄량이 컨셉으로 했는데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귀엽게 봐주시고, 유튜브에도 업데이트 할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세요. 근데 발색이 엄청 좋아요. 이거는 레드오렌지를 발랐거든요. 되게 사랑스러운 표현이 되구요. 임팩트 같은 경우에 약간 보라색 느낌이 나는데, 바르면은 약간 진달래꽃? 그런 느낌이 나구요. 코랄을 항상 귀여운 스타일, 청순하면서도 여리여리한 느낌? 그런걸 주시고 있고, 약간 시폰 같은 옷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레드오렌지에요. 톡톡티는 약간 성격있는 여학생, 대학생한테 어울릴 것 같고, 바르면 뭔가 새내기 그런 느낌이 나는 립스틱이에요. 머스트 립스틱 많이 사랑해 줍시다. 그리고 뚜껑이 자석이라서 이렇게 붙어요. 신기하죠? 다시 볼까요? 발색도 참 여리여리하게 잘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봄 메이크업에 딱 어울리는 립스틱, 선정 세트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입술에 발랐을때 착색이 잘되고, 블링블링한 느낌과 촉촉해요. 여러분도 팔로팔로! 머리머리 팔로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